Q.A.D. 안녕하세요. 송주호입니다. Q.A.D. 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2AM 친구들이랑은 촬영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Q. 가죽 자켓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가을 겨울에는 꼭 가죽으로 된 자켓을 하나씩 입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착용을 자주 하고요. 목도리 장갑. 저는 겨울 시즌에는 보통 점퍼를 많이 입긴 하는데요. 가을에는 야산 쪽을 많이 즐겨 입는 것 같아서. Q. 저는 코트를 굉장히 많이 입는데요. 가을에는 트렌치 코트를 많이 입고 겨울에는 롱 코트를 많이 입고. Q. 저는 약간 캐주얼을 굉장히 좋아해서 청바지에 면티에 후드티. Q. 야산 점퍼도 굉장히 많이 입고. Q. 옷을 좋아해서 청바지에 면티에 면티에 후드티. Q. 야산 점퍼도 굉장히 많이 입고. 저희 2AM이 새해 운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좋은 작품 많이 보고 있어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잔병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는 활동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A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